XSFM입니다. I, D, W, K 한주 잘 지내셨습니까? 옛날 옛적에 했던 약속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목요일이 오고 저희가 돌아옵니다. XSFM의 시사교영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421회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잠시 후에 지난주에 이미 몇몇 진보 언론에 소개가 되었던 사건 하나를 좀 폭넓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건과 별개로 또 이번주에는 또 황당한 노동문제가 터졌었죠. 그래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시험을 봤던 그렇죠. 이상한 영어시험 같은 거 봤다고 그러니까요. 무슨 건물 중공연도 맞추고 건물 이름 영어로 쓰라고 그러고 시험의 나쁜 본질 하나를 깨달았죠 이 친구들이. 괴롭힘 음 그러게요. 네. 이런 해석이 타당한 것이 학력의 되물림이 적어졌다가 지금은 상당히 비율이 높아지면서 계급 위주로 모인 학교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예전에 대학 가고 군대 가서 좋았던 게 동일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루 온유 마카롱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남해에서 온 바다 보험을 바보상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HMB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 그 아이스로 올라왔다. 설레는 순간엔 꾸룩꾸루 온유 마카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운동 후에 휴식할 때 어머 이건 뭐야 HMB 마사지기 HMB 미니 마사지기 행사 언제 하나 궁금해하셨던 분들 없으십니까?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온몸을 쭈뼛하게 만드는 강력 부착 마사지기 HMB 미니 마사지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사지 HMB의 특징은 다른 제품보다 강력하다는 겁니다. 강하다. 한정수량 초초특가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마사지 한 개 세트가 정가가 23,900원이에요. 이게 9,900원으로 할인을 합니다. 그렇답니다. 이게 황당해서 저도 이걸로 원고를 정리하다가 여기까지 쓰다가 말고 바로 액세서물에 들어가서 결제를 했습니다. 어저께. 네. 지금 배송이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형 패드도 5개에 15,000원인데 역시 9,900원이고요. 대형 패드 17,500원인데 11,900원으로 할인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풀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37,000원 정도. 네. 인당 하나씩 구매를 해도 부담이 없을 가격입니다. 그럼요. 아빠꺼, 엄마꺼, 내꺼. 네. 패드 역시 할인이 많이 되어 있으니 같이 사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장마잖아요. 네. 네. 비가 오면 몸이 쑤십니다.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구매를 했고요. 오랜 시간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네. 가끔 쓰시고 잠깐씩 쓰신다고 하더라도 소모제가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쌀 때 구매하십시오. 액세서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900원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의 남부지방의 물난리를 보면서 답답했던 것은 제가 작년에 생방송하고 앉았을 때 했던 이야기했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사람들이 알아서 산밑을 피하고 해변가를 피하면서 집을 구해야 되나요? 집을 만들어놨는데. 게다가 그 집은 30억이 넘는데. 20억이 넘는데. 왜 피해야 돼요? 이렇게 심각하게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인데. 센텀시티에 수재민이 많이 나오게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건설사든 시든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센텀시티만 구해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부산은 하천 관리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살짝 말해봤습니다. 이번 주의 뉴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백신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백신은 이미 한국에 도착을 했죠? 네. 70만 회분이 도착을 했고요. 어제 도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가 유효기간이 임박할 때까지 소진하지 못하는 백신을 교환하기 위한 국가를 찾다가. 그럼 있으면 주면 되지 뭘 교환해라고 생각하실 텐데 다음번에 자기들이 같은 이유로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신이 한 달 좀 넘게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콜드체인 공급망과 접종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국가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직접 나가서 물밑 접촉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걸 고려해서 진행된 협약입니다. 해당 백신은 어린이집 등 교직원, 돌봄인력, 학원 종사자 등에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이번 주에 멋들어진 제목을 하나 뽑았습니다. 백신 보릿고개 한국. 기한다든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빌린다. 거짓말이네요. 일단 70만 회분입니다. 에디터가 알려드린 대로. 한국은 접종 시작 105일 지나서 1차 천만 명 접종이 완료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에 10만 명 꼴이죠. 지금 접종 가능 기간이 더 늘었잖아요.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일주일이면 다 쓸 분량인데 지금 받아온 화이자는 기한이 한 달 남았습니다. 네. 네. 한국에 계신 한국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채가는지. 이게 이제 능력이 있어야 채울 수 있는 거였어요. 뭐가 문제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계약된 분량이 조금 늦는다거나 언론이 퍼뜨린 잘못된 소문 때문에 백신 브랜드 간에 호호가 생기는 건 전 세계 다 그래요. 그것도 맞추느라 그때그때 물량을 여기서 들여오고 저기서 들여오고 하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되게 많은 것 중 하나예요. 최근에 가장 멋진 기사는요. 관련돼서. 월요일에 기사했었어요. 그래놓고 전날에 백신 접종 0명이라는 기사였어요. 전날은 일요일이죠. 네티즌들이 자기만 보기 아까우니까 나눠보고 즐기고 뜯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전 국민의 놀이가 됐습니다. 이런 기사들 돌려먹는 거예요. 다음 뉴스 보시죠. 아이슬란드의 주 4일 근무제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면 안 보시면 이거 못 접하셨을 수 있습니다. 실험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500명 정도. 2500명이면 아이슬란드에서 노동인구의 1%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5년 동안이나 했다고요? 네. 이렇게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노동시간은 주 35에서 36시간 정도인데요. 대부분이 업무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결과입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노조는 근무 방식을 다시 협상하고 아이슬란드 노동인력의 86%가 같은 임금으로 더 적은 시간을 근무하게 됐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업무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대잖아. 네. 우리나라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이걸 광고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그럼요. 어디 있습니다. 네. 인류가 경제를 키워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은 주로 시사 아카데미에서 나누곤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험이죠. 2차 대전 이전에는 말이에요. 개인용 안전장구를 다 갖춰주면 기업이 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판인데 사진 보면 다들 기지바지에 셔츠에 구두 신고 모자 안 쓰고 높은 데에서 하네스가 없습니다. 어떻게 올라간 거죠? 20세기에 그러고 있으면 책농선생이죠. 21세기에 그러고 있으면 또라이 유튜버죠. 네.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도 될 만큼 이윤도 늘었고 기술도 늘었고 속도도 늘었잖아요. 저는 제가 알바하고 문서 수발하던 20대 때를 떠올려봅니다. 초기 팬티엄이었어요. CPU가. 네. 사진도 붙이기 어려운 문서를 만들었어요. 피버 테이프를 조금 돌리면 폭발하는 스프레드시트 문서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백업 한답시고 1메가짜리 스프레드시트 파일 하나를 복사해서 딴 데에 넣으면 30초 걸렸어요. 정수기 가서 물 떠옵니다. 네. 지금 저의 자랑시간 10900F 6800XT 128GB 램의 새 컴퓨터 1시간짜리 이 팟캐스트를 렌더링하는 데 10초 걸립니다. 이런 고속화가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노동시간이 왜 안 줄어요? 그러네요. 수익이 늘었는데 왜 서비스업 교대 근무를 안 늘리죠? 주 4일째는 진작에 되는 세상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컴퓨터가 빨라졌으면 노동시간 더 줄어야지. 우리 맥주가 유명한 도시에 가보면 맥주공장 견학 가는 코스가 반드시 있어요. 공장 가보십시오. 공장노동, 공장자동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와 이렇게? 그러면 공장주들은 생각합니다. 우와 이렇게? 다 잘라야지. 그렇죠. 여기가 대척지점이죠. 전투지점이죠. 지하철에 가끔씩 당신의 일이 쉬워집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쓰세요?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칼태를 위한 무슨 프로그램? 사장님께 얘기하세요.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칼태가 아니고 잘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를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있다가 얘기할 거고요. 또 본편에서. 주사일제 진작이 되고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떠올려 봅니다. 금요일에 다른 회사에 전화 온다고요? 그것만 받으세요. 집에서 받아요. 벌어 돌린 다음에. 아니 그리고 그거는 합의가 돼요. 업체끼리. 그리고 결국 다들 주사일제 하면 그 전화 안 옵니다. 네. 서비스업은 어떻게 하냐고요? 주말 알바 시급이 늘죠. 그렇죠. 그럼 돼요. 자영업자 다 죽는다는 경제지 기사는 본사를 감춰주는 기술입니다. 본사를 족칠 상상력에 집중을 하시면 온 국민이 주사일제는 빨리 옵니다. 다음 보시죠. 중국 최대 차량기업 디디추싱이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자 중국 당국이 디디추싱에 규제를 걸었습니다. 차량기업이라고 말하면 조금 차 만드는 회사라고 들릴 수 있는데 우버 같은 플랫폼입니다. 제가 차량기업이라고 썼군요. 차량...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입니다. 중국은 디디추싱이 국가 데이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 디디추싱의 앱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네. 다른 앱 구매 플랫폼에도 디디추싱을 지웠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의 흐름은 말이에요. 그 어떤 전문가도 찍어야 되더군요. 그냥 저도 찍기로 했습니다. 찍는 전문가를 불러오는 대신에. 디테일은 공산당만 아닐까요. 디디추싱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판 우버 같은 플랫폼이고요. 사실상 독점 수준의 아주 강력한 곳입니다. 대도시의 시민들은 갑자기 택시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예측이 되죠. 그런데 이건 보도를 안 하니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뒤져봤더니 비슷한 일을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윈만만이라고 화물차를 부르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하는 보스핀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업계에서 모두 강한 기업들인데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니. 문제는 그러면 이 소유 기업의 타격은 어떡하냐. 이걸 생각해야죠. 경제지 마인드로 가보자고요. 심지어 이 기업들은 올해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냥 독점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몇 년 전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디디추싱은 한국 음식배달앱처럼 생각하시면 좋은데 큰 두 기업이 합병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시장 90%짜리 예비됐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인 타이밍은 말이죠. 미국에다가 이 기업들이 상장된 뒤에 때리고 있습니다. 이걸 싱가포르식으로 해석하면 국가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반독점 규제도 그냥 생각만 하면 바로 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됐으니까 미국 규제 당국에다가 기업 경영 현황 제출을 해야 되죠. 그게 싫은 것 같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우리 중심으로 돌아야 되니까요. 뉴욕 증권거래소 말고. 역으로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국에 상장을 한 거다.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걸 원할 리가 있나요? 동산당이. 옛날에 홍콩 영화인들이 많이 헐리우드로 진출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산마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지난 2일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에 있던 국가는 원래 31개였어요. 우리나라가 들어가면서 32개국이 됐습니다. 네. 사실상 이게 변화한 나라가 최초라고 하죠. 물론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구분한 게 벌써 25년 넘었고요. 네. OECD 들어간 지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기왕에 선진국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다만 이건 신청제예요. 신청해야 돼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신청 안 했을까? 반려된 거고요. 네. 그럼 신청을... 그럼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나 많이 신청했는데 안 된 걸까? 그렇게 많이 신청한 것도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B그룹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책임이 늘어나고요. 시장을 좀 더 많이 개방해줘야 되고요. 개발도상국들한테. 그리고 원조에 대한 의무도 문서로서나마 좀 더 지워지게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돼요. 국민들이 싫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국복 많이 빨대하기 좋은... 실제로 예민한 업계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진보여서는 오래전부터 나오던 얘기였는데 한국은 벌의에 비해서 인류에 대한 책임을 너무 도외시한다. 이건 뭐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걸 좀 벗어나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실제로는요. 다음 보시죠. 서울극장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개간 42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네. 서울극장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8월 31일부로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극장은 1958년 메트르 극장으로 문을 열어 3기 극장으로 상영을 하다가 1979년 합동영화사가 인수하면서 서울극장이라고 상호를 바꾸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는 코로나와 멀티플렉스 영화관들 때문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극장이 한국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었습니다. CJ와 롯데가 들이다치기 전이죠. 네. 2013년에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미래유산인데 가버렸어요. 빠이. 물론 배급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집에서 보는 영화와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부동산 가치의 변화입니다. 길거리의 풍경, 문화, 놀거리, 스카이라인 이런 게 다 부동산 가격에 맞아야 변하죠. 제가 어릴 때 집 앞에서 퐁퐁이 탑니다. 저희 동네는 퐁퐁이라 불렀습니다. 저희 동네도 퐁퐁입니다. 퐁퐁이를 타던 곳은 주인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상한 공터. 동네 노인들이 밭을 하면 하죠. 네. 우리 할머니도 밭을 엄청 하셨어요. 건물을 지으려면 할머니한테 평당 5천 원을 주고 배출을 뽑게 시키셨어요. 동네 노인들이 밭을 하고 퐁퐁이 운영주가 하루에 100명한테 200원 받고 영업해도 남아요. 그런데 누가 땅을 사요? 지대를 퐁퐁이 아저씨한테 요구하죠? 그러면 아저씨는 딴 데 가죠. 그렇게 밀려나죠. 그렇게 시내에서 쌀가게가 밀려나고 자전거포가 밀려나고 시계수리점이 밀려납니다. 나 시내에 사는데 시계수리점이 우리 동네에 아직 있다고요? 거긴 금은방도 할 겁니다. 그렇죠. 금은방은 대표적인 사설금융업체죠. 돈이 돕니다. 이제 그 올라가던 부동산 가치가 극장을 먹는 시절이 온 것 같다는 게 제 감상입니다. 옛날 극장은요. 단관 플레이를 해도요. 여관이나 주유소보다 돈을 많이 번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매점 사장님이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사장이었잖아요. 그분도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요. 기억나시는 옛날 분들 계십니까? 팝콘 팔기 귀찮아서 강냉이 팔던 90년대인데 한 사람이 오면 먹을 것까지 만 원은 썼거든요. 그 좁은 의자 하나 정도에서 그 정도 가치가 나오는데 계속 손님이 들어차는 엔터테인먼트가 그 시절엔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건물 소유주가 보건대 큰 건물에 3분의 1을 쓰느니 마트나 땡자니아보다 수익이 적은 사업이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쪼개서 가게를 많이 넣거나. 그럼요. 90년대, 00년대에 우리나라 영화 보호하느라 스크린쿼터제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리버럴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의 결과를 보니까 겁나 잘한 짓이 됐죠? 이제는 그때의 드라이브를 가지고 극장의 존재를 보호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남에 제가 가는 극장이 이제 성남 극장. 극장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큰 거는 추억의 저거죠. 2층 극장. 네. 2층이었어요. 좌석이. 제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아마게또니였던 것 같아요. 20세기 초반에는 20세기 초반에 음악하던 저 같은 사람들은 영화 산업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넵스터에 잠식당하고 있는데 너네들도 곤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빴죠.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극장은 신전이거든요. 성스러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모인다는 이유로 가는. 거기에 기술도 있고 큰 화면도 있어서 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모여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커뮤니티의 역할도 와요. 실제로는. 말을 대화를 나누지 않고 불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극장을 보호해주는 정책이 실현된다면 저는 아주 멋진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스포츠뉴스. 프로 배구 구단 흥국생명이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입장이 바뀐 겁니다. 네. 입장이 있었다가 입장을 없앴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30일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배구연맹에 선수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구단이 해명을 막고 사과문을 직접 보내왔다.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구단에서 막았다고 밝혔고요. 흥국생명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네. 선수들이 아직 반성이 불충분하다. 구단이 소통이 잘 안된다. 이 문제는 전혀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타임라인을 좀 보시면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다시 뛸 수 있게 해외 임대나 이적이라든가 하는 방식으로 길을 터주려고 흥국생명 구단이 시도하고 있다는 게 언론의 까이입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그 다음에야 구단이 두 선수를 포기했다는 게 타임라인입니다. 등록을 안 하면서 포기한 거죠. 원래는 안 듣힐 수 있었어요. 조용히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선수 측과 접촉이 되었을 터키의 모 스포츠 에이전시가 이걸 터뜨리는 바람에 걸립니다. 순수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다영이 크리스틴을 간다! 짱이지! 그랬다가 게시판 워드라고 기자들한테 걸립니다. 이 두 사람이 반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 아까 했는데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안타깝게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장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 풀어서 시장 유지해주는 그러면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NC 다이노스가 작년 KBO 드래프트 1차 지명에서 픽한 선수가 있었는데 후배 폭행 때문에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는 걸 뒤늦게 알아요. 그리고 알아낸 직후에 지명을 철회합니다. 1차 지명이면 구단의 명운을 건 1년 농사의 가장 큰 과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며칠 만에 포기한 거예요.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업계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앞으로 KBO의 나머지 구단들도 눈치를 보겠죠.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다르게. 반대로 흥국생명처럼 김연경 선수의 사례를 포함해서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적의 길도 안 터주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다른 팀에 뛸 수 있게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본인의 원래 받던 연봉의 한 5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대승적인 포용을 해준 다음에야 국내에 돌아올 수 있었죠. 그다음에 이재영이 당을 겪었죠. 김연경 선수는. 자산 앞에 쪼잔한 모습을 너무 여러 차례 보입니다. 흥국생명이. 이러면 다른 구단 관계자들도 아 우리도 저럴 수 있나봐.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러면 몇 가지의 범죄들 때문에 연속해서 이뤄진 범죄와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던 것 때문에 내리막길을 걸었던 KBL하고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V리그는 지금이 전성기란 말이에요. 언제 프로 당구가 더 많이 올라올지 알 수 없어요? 체육계의 폭력 자체가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있는 문제였는데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뭐요? 안 데려가서 안 쓰면 돼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는 겁니다.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병장, 진, 경, 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호. 평생 네이처. 혼술 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원래 준비된 코너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쌓아놓은 게 많아요. 방송 나가야 되는 게 많아요. 갑자기 제끼고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몇몇 외국인들이 제껴졌죠. 급한 일이 있어서요. 네. 민주노총 화성식품 등등 노조의 파리바게트 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오랜만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급한 일이 이거군요. 급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다만 이게 그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정무적 감각이 중요해요. 당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 치네 이러고 바로 다음날 가서 떠들 수가 없습니다. 증거도 확보해야 되고 아 그렇죠. 타이밍도 잘 봐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장 데미지가 클 타이밍에 쳐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일을 몇 달 전에 알았는데 사실 알고 좀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음 이 일에 대해서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많은 언론인 여러분 퍼가십시오. 갖다 쓰세요.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그림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에디터는 이 일이 정확히 뭔지 아직 잘 모르죠. 어 모르죠. 저희보다 한 주 먼저 이 이야기를 내보낸 경향신문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며 부당노동 행위와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회사를 지방노동고용청과 경찰에 고소했다. 파리바게뜨 지회는 경영진이 중간관리자들을 소집해 민주노총 조합원만 지속적으로 찾아가 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거나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시키면 현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자금이 회사 업무 추진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관계자들은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해왔다. 임원이 조합원이 있는 매장을 방문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대변해보라 하며 몇 시간 동안 괴롭히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런 대대적인 노조와의 공작으로 올해 3월 말부터 매달 100여 명씩 꾸준히 민주노총을 탈퇴해왔다며 기존 월평균 10명이 탈퇴했던 것에 비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회장님 현재 지회에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7월 10일 체크오프 기준으로 지금 330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부터 100여 명씩 빠져나갔다면 지난 4개월간 한 400명 빠져나갔다고 봐도 좋은 겁니까? 400명 정도 탈퇴서가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절반 이하가 갑자기 우수수 탈퇴를 했다는 건데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임종린 지회장님이 큰 문제에 일으켰거나 도덕적인 엄청난 결함이 발견되었거나 땅 투기하시고 불도 뿜으시고 그게 아니면 반대파 쪽이 열심히 뭔가 로비를 한 거죠? 현재 구글에 민주노총 노조 탈퇴 8글자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뉴스 탭에 뉴스가 특이합니다. 어때요? 유명 제빵업체 빠져바게뜨 아니야? 아니 이제 빠져바게뜨 이야기인데 빠져바게뜨는 기사 제목이 안 썼네요. 유명 제빵업체 이러면 태극당이 피해를 봅니다. 제주서도 노조 탈퇴 종용 실제 7,8명 떠나 제주지사의 기사인가 보네요. 오늘은 제가 손님들 중에 언론인들 주로 상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은 빠져바게뜨 지회가 확보해놓은 녹취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걸 갖다 쓰십시오. 더 필요하면 임종린 지회장한테 연락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압축파열로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녹취는 임종린 지회장과 수석 부지회장님이 등장하는 사실상 인터뷰예요. 이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터뷰의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저희 빠리바게트 내에서 저는 이제 피의파트론 자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자회사 안에서 BMC라고 기사들을 관리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중간관리자죠? 그렇죠. 저희는 중간관리자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를 관리하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5월 말에 퇴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퇴사 이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회사가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 하면서 내가 해줄 얘기가 있다. 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인터뷰를 한번 하자.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녹취입니다. 내부자는 아니지만 내부자 폭로 같은 그림이네요. 네. 상황을 공부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내부자에 가깝습니다. PB파트너즈 임원이시면 이제 이 얘기는 해도 되는 거죠. 이분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소속 대역하셨던 분이고 실제로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다니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분이 회사를 나오시고 임종린 지회장과의 인터뷰에 응해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기사를 탈퇴를 시키고 항노에 가입을 시키면 금액이 높아요. 주제문입니다. 금액이 높아요? 민주노총만 탈퇴시키면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는 민주노총만 탈퇴시키면 2만원 그리고 항노총까지 가입을 같이 시키면 3만원을 더 줘서 총 5만원씩도 받아간다. 아니 뭐 금액이 높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아득하고 묘하고 제가 인트로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게 겁나 거대하고 치사하고 무서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복잡하고 대단한 신념도 아니야. 그냥 노조에 가입한 거야. 이걸 빼앗아가고 약간의 자긍심을 깎아 내리겠죠? 이 비용으로 2만원 3만원 5만원이 책정이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하고 다녔던 거고 중간관리자들이 그렇죠. 그 제빵업체의 거대 제빵업체의 구조를 좀 여쭤볼게요. 마치 경찰이나 군인들 계급부터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제빵 기사가 있어요. 지회장님은 승진해 보셨으니까 그 위에 승진하면 뭐가 되죠? 제빵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는 제빵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죠. 그게 BMC입니까? BMC 그 다음에 제조장으로 승진하고 FMC는 뭐예요? 중간에 FMC라는 게 있던데 FMC는 앞에가 베이킹이라고 해서 제빵 관리하시는 분이고 FMC는 프레시 매니저라고 해서 카페 기사들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업무나 같습니다. 카페 브랜치가 또 따로 있죠? 네. 그렇죠. 그럼 BMC나 FMC나 계급 차이는 아니고 중간관리자다. 승진하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제조장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고 사실 저는 오늘의 이 방송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부터 여쭙고 싶었어요. 일반적인 제빵사님들의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게 또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 건 압니다만 간단히 답해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눈 기사님이 6년 차인가 하신데 지금 평균 220정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6년 차에 220만 원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노조 활동 하는 거 가지고 집단 이기주의 들이대보실 생각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해보시고 우리 경제지에서도 우리 방송 많이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도 보내주시고 그 6년 차에 220만 원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제빵기사님들 몇 시간 일합니까? 하루에 하루에 책정된 시간은 8시간에서 9시간인데 점심시간 못 먹고 또 늦게 끝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보통 진짜 9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한다고 봐야죠. 10시간 사실 10시간도 믿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빠바에 아침에 가나 저녁에 가나 그냥 계시거든요. 그렇죠. 같은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봅니다. 이사님이 각 BMC들한테 민주노총 가입자들을 가서 탈퇴를 시키고 와라. 땡땡땡 이사님이 가서 민주노총 가입자들을 탈퇴시키고 와라. 이건 들었다는 얘기죠. 네. 들은 건데 여기서 이사님이 누구냐면 각 서업본부의 본부장이에요. 이렇게 깔 걸 왜 나더러 가리라 그런 거야? 왜냐하면 본부장인데 본부장을 이사라고 칭하더라고요. 사내에서는 호칭이 다르죠. 그 이사는 PB파트너즈 소속인가요? 아니면 PB파트너즈 소속이신데 대부분 파리크라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죠. 전에 노동운동 하시기 전에 아웃소싱 업체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 사장님들. 그 사장님들이요? 사장님이 본부장이 되고 이사라고 불리우고 지금은 조금 물갈이가 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 당시 협력사 사장님이었던 분이 이사로 계신 지역도 있죠. PB파트너즈와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그 하실에서 좋게 된 제빵사를 검색하시고요. 네.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신 거예요? 네. 직접 지시를 했죠. 그리고 탈퇴를 시키면 탈퇴를 시키고 한노를 가입을 하면 XXX 기사님이 돈까지 줬습니다. 개개인별로 자기 사무실에 불러다가 민주노총에 누가 가입돼 있고 이런 기사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빨간 표시가 돼 있다든지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번 달 내로 최대한 빨리 해라. 할당량을 내려줘요? 네. 할당량 좀 그런 얘기죠. 최대한 빨리 다 해라 이거죠. 아. 100%? 네. 100% 목표죠. 원래 100%가. 뒤에 이제 새가 오는 게 좀 특이하고요. 아주 억척스러운 보험사의 이 센터장님들의 방식입니다.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좋아하고 이달래로 몇 명 채워와라. 근데 그게 단순히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노조 노조의 조합원을 탈퇴시켜라. 네. 그리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시켜라. 그리고 돈은 자기 방에 불러서 직접 줬다. 그 자기 방에 직접 불러서 준 건 아니고 네. 그 민주노총 조합원을 많이 뭐지 소속이 갖고 있는 데리고 있는 BMC, FMC들을 불러다가 1대1 면담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많냐. 네 담당 중에 민주노총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식으로 혼을 내고 빨리 가서 작업을 해라 하고 혼을 내. 돈은 어디서 줬냐면 이 분의 증언에 따르면 모두가 모여있는 사무실에서 그 이사가 와서 아침에 돈을 뽑아와서 돈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준대요. 아 축하해. 열심히 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어. 3만 원. 네. 그러면서 준대요. 아니 이거 중학생들 다니는 학원에서 성적 잘 나오면 주는 문상 정도밖에 안 줄 거면서 정말 아휴 그런데 회사 생활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칭찬. 칭찬이 그렇죠. 불려가가지고 왜 이렇게 민주노총 조합원이 많아라고 다그치니까 그러면은 저기 민주주의니까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 조직의 문제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수직구조가 강해지면 칭찬의 힘이 너무 세지고 수직구조가 강한 데서는 칭찬이 네거티브예요. 칭찬 못 받은 사람한테 역효과가 오니까 그렇죠. 따돌림이 주어지고 아니 뭐 다 큰 사람들이 칭찬을 먹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압박이 세다는 건 아니까 3만 원만 줘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전 이제 BMC가 있는 사무실에 다 같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나와서 보는 데서 아 누구 고생했다 어 가입시켰네 그래서 그거 보는 데서 돈을 나눠주고 그 돈을 나눠주는 게 그럼 아침에 네. 다 사무실에 모여있는 시간에 네. 이제 출근해서 아침에 모여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의 다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회의했을 때도 그럽니다. 회의할 때? 이제 BMC가 다 모였을 때도 본부장님이 아 오늘 누구누구 BMC 어제 이렇게 가입시켜서 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돈을 주니까 또 못한 BMC들은 좀 자색감이 들고 이런 상황이었죠. 아 그 현금 그 자리에 현금을 받은 거예요? 네. 현금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올라서 돈이 좀 셌습니다. 뭐 한 명당 2만 원, 3만 원 정도 있고 지금은 이제 한 명당 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내려갔어요. 제가 추측한 게 맞네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돈이 내려갔다는 것도 내려갔다는 건데 그 외에 두 가지 정도 이상한 점이 더 있어요. 이런 류의 거대한 법인은요. 회사의 이름으로 현금을 쓰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는. 이 돈의 출처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가입시켰어? 라고 상부에서 말한다는 건 이만큼 특정노조에서 탈퇴시켰구나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불법적인 노동 탄압을 해왔구나 잘했어 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공공연하게. 네. 그러니까 일단 절대적으로 현금으로 준 거고요. 자 제빵기사는 우리가 아는 제빵기사는 잠시 후에 제빵기사를 직접 만나는 BMC들의 상황도 중간관리자들의 상황도 들으실 텐데요. 중간관리자 제빵기사가 만나는 상황도 들으실 텐데 제빵기사들은 다 지점에 계십니다. 전국에 흩어져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BMC라는 중간관리자 여러분들은 본사에 계시나 봐요. 각 지역 사업부 사무실에 계시죠. 아무튼 어딘가에 모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사의 관리가 더 쉬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 모여서 정말 제가 말한 대로 보험사처럼 오늘 얼마 해왔어. 그런데 이거 하나 궁금하네요. 평소에 다른 일이 있잖아요. 이분들. 녹취에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압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점점 압박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탈퇴 작업만 해라. 민호종 조합원만 찾아가라. 라고 직접적으로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음료의 퀄리티라든가 빵의 퀄리티 같은 거 감독하는 게 사실상 주된 업무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거고 뭐고 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사님들이 일을 잘하나 보네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회사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줄 때 뭐라고 하면서 주세요? 아 가입자 이거 돈 줄 때요? 여러 사람 다 있는 데서 축하한다고. 아 축하한다고. 아 이분 이거 누구누구 BMC 아 이렇게 해서 다 보라고 내가 왜 돈 주는 줄 알아? 이렇게 쓰니까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BMC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 BMC한테 누구누구 주인 내가 이 왜 돈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 모르지? 물어봐. 다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뭐라고 사무실에 모두가 다 모여있을 때 일부러 보란 듯이 이렇게 네네네네 회사 생활이네요. 중요한 목표치 설정이 있을 때 이제 다 들으라고 크게 말하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게 왜 봤는지 모르지? 잘해서 그래. 회사 생활을 많이 해보니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적어도 노조 탈퇴시키는 회사는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거는 군대에서 겪어봤죠? 그건 그래요. 네. 좀 많이 칙칙한 회사 분위기네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은 뭐 찍힌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뭐 민주노총 가입 많이 돼 있는 BMC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BMC는 계속 불리 가는 거죠. 그 본부장 면담을 네. 계속 불리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저야 세대가 다르니까 교무실 간 맞을 줄 알아요. 그런데 제 다음 세대들은 그러니까 교무실에 불려간다는 것만으로서 스트레스 대단히 받습니다. 사회생활은 몇 배죠? 이사님이 이사님 아니고 본부장이랬나요? 네. 아무튼 뭐 땡땡 장이 부른데 가는 길이 스트레스입니다. 당연하죠. 위가 녹아내려요. 제가 다른 다른 데서 들은 또 그 제보에 의하면 모두가 모인 회의 자리에서 비슷하게 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탈퇴 작업을 이제 종용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이건 내일이 아닌 것 같다. 제가 하고 싶지 않다. 노조 가입은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한 이제 중앙관리자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사업부 본부장이 쟤는 직원 관리 못한다. 너 기사 관리 못하는 것 같으니까 지역 이동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 이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다뤄가지고 아는데 지역 이동은 사실상 퇴사 압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무슨 뭐 저 강릉에 있는 사람을 창원에 꽂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너 거기 가서 대표해 이러면서 꽂아 내려도 안 가고 싶은데 맞아요. 사실상 모든 중앙관리자가 발벗고 나서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저는 이 얘기부터 하고 싶었어요. 탄압의 필드에 서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뭘 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등 떠미는 거죠 또. 제 입장에선 너무 놀라운 게 앞에 말씀하신 이 녹취 내용과 이게 무슨 80, 90년대 이야기 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노조 가입은 자유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과 쟤는 직원 관리 못한다라고 말한 그 이사님인가 하는 분 그리고 실제로 80, 90년대 기업이 하던 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간대가 부딪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형행우주죠. 네. 그러니까요. 현실 세계와 과거가 동시간대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중간관리자에 오를 만큼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했어. 내 시간을 쓰고. 그럼 나는 30대 중후반이 됩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식구도 있죠. 전세나 월세. 전세도 건 거 있죠. 어떻게 지글 걸고 옳은 말을 해요. 그렇죠. 다음 보시죠. 들어가면 뭐라고 하는데요? 빨리 가입시켜. 오늘 저도 지시받은 게 오늘 업무를 그거 가입으로 가라. 아 오늘 하루에 딱무하지 말고 네. 사무실도 들어오지 마라. 혹시 그 주기는 어느 정도 됐는지 방금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아 매일매일. 네. 참 3월달이 시작이 됐고 이제 4월달이 피크죠. 4, 5, 5월이 그냥 계속 제가 5월달에 관두했으니까 그때까지 4, 5, 2달 동안 심각했죠. 좀. 자 노조가 당한 타이밍과 일치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3월부터 회사가 중간관리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민주노총지회는 그때부터 한 달에 100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네. 한노에 가입을 시키면 금액이 높아요. 아 그 금액이 달라요? 그냥 탈탐만 시킨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짠하죠. 금액이 높다는 말에 이게 음성변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조에 힘이 서려 있어요. 그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인일 때는. 네. 그게 1억이랑 3억이 아니라 만 원이랑 3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탈태를 시키고 한노에 가입을 시키면 금액이 맥스가 5만 원이라 그럼 인당 5만 원 남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5만 원 받았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당 5만 원. 5만 원이랍니다. 저는 처음에 돈을 줬다는 그 행위 자체도 충격적이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조합원 중 한 분이 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5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돈이 줄었다는 거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생각보다 탈퇴시키는 실적이 많아지니까 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돈이 줄어든 건가 보네요. 이거 채찍만 있어도 되는데 당근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당근도 사실 끝에 뿌리 조금 주면서 뿌리에 난 털 조금 주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시를 하는 사람도 되게 필사적이거든요. 들어보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또 다른 제보를 들었는데 전국에 사업부가 제가 8개가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에 경영회의라고 각 사업 본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양재동에 모입니까? 아니요. 야탑에 모이는데 경기도 분당 거기 야탑에 모이는데 거기서 한국노촌과 민주노촌 가입 비율 같은 거를 각 사업부마다 띄워놓고 날의 비를 세운 데요. 또 거기서 또 순위를 새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낮은 순위에 그 사업부는 또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거의 다단계 디스트리뷰터 그렇죠. 그래서 순위가 낮으신 분들은 그 재계약 문제까지 연결돼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계약이요? 그 본부장들은 그 계약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들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아 결국 직고용이었잖아요. 원래 당초는 네 맞습니다. 근데 pb파트너즈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네요. 본사는 아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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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해먹습니다. 지금 이게 모든 게 본사를 위해서 되게 유리한 그림인 게 본부장급들은 또 한 50대 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뭘 해요. 게다가 나갔어요. 헤드헌터 를 만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노동탄압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다른 데서 관리자로 이 사람을 구할까요? 한국 같은 분위기에서 이 사람들도 칼이 조금 목에 들어와 있네요. 이 녹취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만나서 들었던 얘기가 만약에 그 날에 탈퇴사가 4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이사 본부장이 또 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음 날 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장만 보고하고 다음 날을 두 장 보고를 한대요. 혼나기 싫으니까 자기도 가지가지 하죠. 저도 옛날에 그거 해봤어요. 제가 제가 너무 반노동적인 인사인가요? 이분들 되게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맞아요.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인터뷰하다 말고 임종림 지회장도 아이고 힘들었겠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편집하다 말고 이 사람 왜 이래 정신이 잃었구만 그 사람인데 다음 들어보시죠. 한 4월 5월 3, 4, 5월 2회의 목표가 그겁니다. 민주노총 탈퇴를 지켰어요. 한동연들 한동연들 가입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자 빵 만들고 케이크 만들고 음료 만드는 회사가 속 달 동안 그 얘기는 안 하고 민주노총 탈퇴 시키란 얘기 말했어요. 지회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예민한 질문인데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고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는 게 목표고 돈도 가장 높잖아요. 한국노총은 그걸 알고 있나요? 알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BMC 중에도 한국노총 조합 활동 다 하고 계시고 심지어 간부들도 계시니까 이거를 중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중간 관리자분들 다 한국노총 노조 소속에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민주노총 그냥 회사가 권했을 테니까 네. 민주노총 조합원이 BMC 자리로 진급을 하려면 조건이 민주노총 탈퇴에요. 민주노총 노조 소속의 제빵기사는 승진을 더하고 싶으면 노조를 탈퇴야 되는 거죠. 네. 그건 불법이잖아요. 뭐 이 낭원 합법이냐? 다시 보시죠. 아까 전에 현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본부장님이 와서 현금을 준다. 현금 주는 거 외에도 어떤 다른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다른 거 금전적인 혜택은 없고요. 좀 입봉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회사 생활에서 그런 건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못하는 사람은 외톨이죠. 얘기를 들어서 단별 하나의 피로가도 잘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근데 여기서 잘하고 못하고는 BMC, FMC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라 네. 민주노총 탈퇴를 얼마나 시키고 자기 한국노총을 얼마나 가입을 시키는가 네. 제가 이 인터뷰 마음에 들었던 게 감정을 잘 안 숨기십니다. 왜 그 우리가 20대나 30대 때 회사 처음 들어가 보면 가장 생경한 그림이 그거예요. 나이 다쳐먹은 어른들이 사장님 앞에서 그렇게 신나할 때 저거 왜 저럴까 시발 늙으니까 알죠. 내가 안 그랬다고 해도 왜 그러는지 이해는 되죠. 네. 칭찬 못 받는 기분이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회사 생활에서 네. 그렇잖아요. 그걸 아는 회사는 위에 있으면 꽤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회사는 5만 원 쓰던 걸 2만 원을 줄였다 는 결론이고요. 대신 담배를 같이 핍니다. 그러니까 웃겨. 사랑을 준다. 이거 진짜 80, 90년대가 맞는 것 같아요.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끊어 담배 이러고 어 그쵸. 일부러 다녀 필요할 때 뭐 그 두 명 있으면 한 명만 불러서 데리고 가고 근데 어쨌든 BMC, FMC분들도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있는데 네. 회사가 노조 활동을 강요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를 하면 안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요. 네. 제 입장에서 제가 뭐 근무할 당시에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뭐 BMC들이 모두 다 한국노총이고 제조장이나 부모장이나 전부 회사 쪽으로 노조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아니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고요. 바로 뭐 괴롭힘 당하거나 무시 당하거나 뭐 말 그대로 없는 유령 취급 당하거나 나가게끔 만들게 했죠. 이 사람은 힘들게 했었다나 저도 뭐 BMC고 다 BMC를 해봤지만 사실 뭐 BMC는 진짜 힘들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봐도 나쁜 다른 본부는 모르겠지만 저희 본부 BMC는 다 착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악적으로 하는 BMC들은 없다고 보는데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잘리면 저야 다른 걸 하려고 나왔지만 그분들은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눈치를 보고 하는 거죠. 이게 상상을 해보자면 결국 그렇게 해서 남는 BMC들은 노조탈퇴의 실력이 있는 BMC들만 남게 되겠네요. 그럼요. 이걸로 경쟁을 붙였으니까. 그럼 이제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이 BMC들의 집자는 거의 몇 년이 지나면 창조 컨설팅 같은 회사가 되겠네요. 그냥. 그게 상당수 지금의 국내의 노조가 힘을 못 쓰는 대기업들이고요. 정말 제가 통풍 환자지 않습니까? 관절에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관절에 요산이 모여요. 요산이 쐐기처럼 생겼어요. 그게 이제 관절을 찌르면 그게 아파서 통풍이에요. 그게 이제 관절 쪽으로 이렇게 모여있거든요. 그런 요산들처럼 모이게 되죠. 그렇겠죠. 회사의 그러니까 그 사장님만 바라보는 네. 이제 빵과 커피의 퀄리티의 열정이 세 명이 따위로 하고 빵과 커피와 퀄리티의 열정이 있는 직원들은 못 버티고 나가게 되고 탈퇴 공작을 잘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이사하는 담배를 하루 종일 펴야겠죠. 이런 문제를 접하면 접할수록 말이에요. 빵 사러 가면요. 그래도 손님인데 되게 죄 지은 기분이에요. 기사님들 힘들게 하러 온 것 같고 아니요. 그래도 장사는 돼야죠. 기사님들 보면 눈 깔게 돼요. 아따 빡세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회사가 한국노총에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좀 회사 비밀파트너저에서 이사님들이라 그러나 높은 분들이 한 7명 8명 와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술을 따라주고 왜 금일봉을 주는지 아 금일봉도 네 술값을 이 자리에 술값을 하라고 술값도 주고 박수를 외쳐야 이게 제가 확실치 않아서 정리를 다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파리바게트 노조 한국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아 PB파트너즈 노동조합 PB파트너즈 노동조합 줄여서 PB노조 네 여기서는 줄여서 한노라고 합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노조가 모였어요. 근데 회사에 윗사람들이 와요. 원래 노조 모이면 회사 윗사람들이 안 옵니다. 오면 안 되죠. 우리 노조의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죠. 그리고 아무리 회사랑 친한 노조라고 해도 그냥 화환 보내고 치맥 보내고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 지들이 얼굴 굳이 들이밀고 술을 따르고 뭘 줘? 금일봉 금일봉을 줬어요. 뭐 규모야 뭐 3에서 5만원 이겼습니다만 노조 모임에 박수는 박수를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이 노조가 아니라 회사 밑에서 뜨거운 회사 밑에 일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일이잖아요. 박수는 외치는 거예요? 돈 받았으니까 고맙다 라고 박수를 치고 박수라고 치러는 거죠. 아 저 이제 상황 이거 제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하면 죄송하세요. 돈 봉투를 주면 그 위원장이 아 누구누구 이사님께서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와 이렇게 박수를 친대요. 이게 뭐야 아니 그리고 저는 상황이 이제 이해가 갔어요. 한국 노총에 사측 이사들이 와서 한국 노총에 금일봉을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술값 주고 술값을 이제 사측에서 와서 주고 박수는 술값 다닐 때 치는 거고 아니 뭐 커피 같은 거 사들고 가는 건 봤는데 사측에서 근데 와서 돈 주면 그걸 넙죽 받고 박수를 친다고요? 술도 따라준댔잖아요. 술을 왜 따라줘요? 존재감을 과제하는 거죠? 그 아까 그 술 따르는 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담배 같이 피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분 이제 공개되잖아요. 이분도 한국 노총 소속이었고 네. 한국 노총 노조 소속이었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도 노조 사는 사람인데 네. 이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한국 노총 소속 노조 엄마죠? 네. 아 그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존 봉수가 나올 때마다 아 거기서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죠. 아 누구누구 누구가 금일봉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려고 노조로 가입한 건 아니죠. 팀을 쓸 때 위해서 노조로 가입했는데 회사 간부들이 노조자리에 왜 회사 간부들이 오늘 자체도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도 이런 생각 할 것 같네요. 은근히 그렇죠. 뭐야 이럴 거면 노조 왜 있어 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저 보수 언론 노조원들한테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 회사 노조는 쓸모없어. 나도 위원장 해봤지만 심지어 위원장이 정말 쓸모없어. 자 돈을 받아도 되나? 아니 근데 이제 뭐 사측에서 커피 정도 사들고 간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식사자리 같이 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저희는 교육받을 때 절대 밥 같은 거나 술 같은 거 웬만하면 먹지 마라. 그걸 먹는 순간 대화할 때 뭔가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 이게 FM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위 노조가 혹은 연맹이 이런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한국노총 총연맹 수준의 잘못이에요. XSFM입니다.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꿇을꿇을 온유 마카롱 최고차형의 개수가 1인 4차원수 FX에 대하여 4개수 F1 공부할 때 피곤할 때 어머 이건 뭐야 얼찬비 메시지기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해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해 광고를 듣고 왔고요. 제가 너무 탈퇴를 종용한 간부편만 들은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본사나 지사에 모여서 오늘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을 최대한 탈퇴시켜서 한국노총 소속으로 가입시켜 라고 말을 들은 그 중간관리자들이 제빵기사들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줄래줄래? 누군 좋아서 갔겠지만 상당수는 먹고 살려고 간 거죠.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 현장이요? 네. 탈퇴 종용 현장? 그렇죠. 가만있자 제조장 그래 제조장 아 요 요 요 요 요 제조장 거는 조금 또 문제인 게 제조장은 노조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직무입니다. 그래요? BMC는 한국노총 조합원이니까 회사가 변명하기를 아 자 자 등급이 중요합니다. 중간관리자는 임원이 아니라서 노조 소속이 돼 있어요. 한국노총 소속대로 그래서 노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조장급으로 올라가면 왜 기업마다 그 등급이 달라서 뭐 팀장 이상이면 노조 가입 못한다. 맞습니다. 되게 높은 자리라서 제조장은 노조 어쩌고 떠들면 안 돼요. 직원들한테 아예 안 돼요. 그런데 떠들러 갔다는 거죠? 네. 네. 이거는 뭐 짧은 얘기입니다. 그럼 그냥 탈퇴하는 게 왜 좋아요? 신고하려고 그러지 또 뭘 신고를 해요? 나를 탈퇴하라고 강요했다고 아니 뭐 노조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어감이 참 실제 사회생활이죠. 음 이게 지금 저도 녹취록을 보고 있는데 네. 이 대화의 시작이 녹취의 시작이 그냥 탈퇴하는 게 왜 좋아요? 신고할러지 너 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분이 탈퇴해라는 말을 듣자마자 녹화 버튼을 눌렀군요. 맞습니다. 뭘 신고를 해요? 라고 이 여성 목소리로 추정되는 분이 제빵기사십니다. 그리고 이 반말하는 남성 목소리로 예측되는 분이 제조장이십니다. 네. 나를 나를 신고를 해. 못 알아들은 척을 해야 됩니다. 원래 약자는. 탈퇴 탈퇴 강요했다고 그러자 제빵기사가 아니 뭐 노조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강단이 있는 분이네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회생활하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강단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 맞아요. 예. 더 들어보죠. 그게 뭐 그럼 그게 문제야 이 회사는 그게 문제야 사실 그냥 기자님들 뭐 탈퇴하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전화해보는 거야 의견이 어떤가 빨리 말해가지고 잘 안들립니다만 기사님들 탈퇴하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전화해보는 거야 하기 싫구나 의견이 어떤가 해서 물론 저는 어감으로는 이분이 하기 싫은 것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만 여튼 근데 또 독특한 게 있어요 노조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라고 제빵기사가 말했더니 제조장이 이 회사는 그게 문제야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을 해요 지금까지 탈퇴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맞아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당장하면 안 되고 그거 뭐 저거 한다면서요 민노 비율 따져서 뭐 그런 거 한다면서요 그거는 몰라 자 제빵기사님이 소식을 들은 게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노조원과 한국노총 노조원의 숫자 비율을 따져서 윗사람들이 서로 혼내고 자시고 들 벗고 만 원 주고받고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제조장은 그건 몰라 나는 그걸 모르면 이 일을 굳이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기사님이 내 담당 BMC는 나한테 노조 얘기 일절 안 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중간관리자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제조장이 수행하고 있는데 간부라고 볼 수 있는 이 간부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생각해보면 지역의 본부장들도 나서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갈금이 내려오는데 BMC 한 분이 그걸 안 들은 거죠 야 가서 탈퇴 시키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급 관리자가 직접 나선 거죠 지금 그러면 그 중간관리자는 우리가 광고 전에 들었던 대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번 사례를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사례는 지역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고 네 또한 제빵기사와 한국노총 소속노조의 모 지역 부지부장과의 대화의 일부입니다 이분은 BMC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동말 말 그대로 기산데 부지부장이니까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기사든 뭐든 간에 직급이 어떻든 간에 노조에서의 직급은 다르니까 아 한국노총 노조원 소속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군요 이 양반은 들어보죠 기사님이 민노 쪽 어쨌든 가입해 계셔가지고 저희는 일단 뭐 제일 큰 목적은 그래요 기사님을 민노해서 빼서 저희 노조로 가입시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긴 해요 네 말이 빠른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님이 민노 쪽 어쨌든 가입해 계셔가지고 저희는 일단 뭐 제일 큰 목적은 그래요 기사님을 민노해서 빼서 저희 노조로 가입시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기는 해요 야 이거 너무 술술 나오는데요 노동조합의 목적이 그게 목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국노총 총연맹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총연맹은 그런 목적을 가집니다 저는 그걸 아주 나쁘다고는 못 말하겠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러면 안 되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회사가 없어도 우리가 기사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민노에 그렇게 싸우고 이런 모습이 기사들을 위해서 인권운동가처럼 싸우는 모습처럼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편협된 생각으로 자기의 말이 다 맞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에 질려서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다르니까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한 수백 명 가까이 탈퇴를 하신 것 같아요 200명 가까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대표 교섬 노조이기 때문에 유니온샵 그 공지사항에서 보셨죠? 유니온샵 우리 임금협상 공지에서 유니온샵이 체결돼서 신입기사님들은 과반수 이상 노조로 가입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계속 사람은 늘어나요 굳이 우리가 활동을 안 해도 사람들은 늘어나고 어쨌든 사람이 늘어난다는 게 뭐겠어요 저희는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고 그냥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금협상 할 때 기사님이 18년에 입사를 했지만 나는 오래 다닐 거기 때문에 금속수당이 좀 인상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본금 한 160억 얼마 이거 뭐 직거리만큼 주는 거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는 거고 회사가 설령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야 이거 니네 오바잖아 니네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나오면 아 그럼 우리 3,800명 4,000명 파업해 이렇게 했을 때 회사한테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는 이제 싸우려고 생긴 노조가 아니고 기사님도 BMC나 FMC가 기사가 지원 기사가 되고 우리가 광고 전에 한눈총 소속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둔 게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실상 이거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실상 이거 판촉 같잖아요 들리기가 네 고객 유치전 같잖아요 본인도 자기가 영업사원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들려요 야 이게 노조원 말에서 나올 수 있는 대사라는 것도 신기하네요 뭐가요? 회사가 없어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도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리가 회사가 없어도 우리가 기사이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이 사회에 나와서 싫어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은 내 말은 부끄럽고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제일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볼 때 악영 맡았던 회사 상사가 회사가 있으니까 자네도 있는 거야 이런 대사인데 그런 대사를 여기서도 듣네요 이 녹취 중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 우리는 회사의 작은 부품일 뿐이래요 너 하나 없다고 회사가 돌아가진 않진 않대요 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노동조합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의 노동자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인생의 작은 부품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 들어보죠 회사한테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는 이제 싸우려고 생긴 노조가 아니고 기사님도 BMC나 FMC가 기사가 지원 기사가 되고 지원 주장이 되고 BMC가 되고 FMC가 되는 거잖아요 관리자라고 관리하는 직구는 맞지만 관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BMC FMC도 재밌습니다 좀 전까지 파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더니 싸우려고 들어온 노조가 아니래요 판촉을 잘하는 솜씨는 아니네요 계속 들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노조에 들어오라면서 우리는 파업을 안 할 거라니 그래서 어찌 됐든 BMC FMC도 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일이 생기면 피해는 BMC FMC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랑 싸우려고 하진 않고 싸우기 전에 이미 다 끝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모습이 안 비춰졌을지는 몰라요 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기사님이 조금 민노에 가입해 있는 게 이게 맞는가 하고 그냥 기사님 생각이 듣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판촉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1, 2만 원 얘기 중에서 막 그런 FMC BMC가 우리를 관리하지만 관리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초반에 이제 그 직접 고용 싸울 때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그렇고 BMC FMC들이 기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관리자로 봐야 하니 노동조합에서 이제 배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정말 순수하게 기사노조로 가야지 이게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는 거 아니냐 해서 BMC FMC는 관리자다 그러면 관리자니까 노동조합에서 빼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었단 말이에요 했더니 이제 회사랑 항공도 쪽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아니야 걔는 관리자 아니야 노동자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BMC FMC도 저는 억울해 보이는 게 관리자인데 계속 그 노동조합 그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관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관리 업무를 하는데 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권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 아 이 사람 우리 관리자인데 관리자는 아니야 자꾸 이런 말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단에 보내지는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이 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제빵사님은 제빵기사님은 자기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분이 떠드는데 이분이 판촉을 하는데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걸 해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이 몇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겁나 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간이 몇 분밖에 없다 그러길래 이번 녹취를 금방 끝나겠군 이랬는데 엄청 길죠? 배신당했죠 밤을 새버렸지 뭐예요 밑에 보면 녹취를 되게 긴데 밑에 보면 듣고 있는 기사님 대사만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면 예 이것만 있어요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남자분만 엄청 길게 이야기를 하네요 역설적인 것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사람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가면서 화장실 비밀번호 앓혀달라고 하고 나갑니다 이 한국노총 소속 간부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녹취는 여기서는 이제 반말을 하는 여자분이 중간관리자시고 네 맞습니다 존댓말을 하는 여자분이 제빵기사시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업장에서 만나신 건 아니고 고깃집에서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장에 와서 이렇게 근무를 방해해서 저희가 근무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하지 마라 그건 단체협약 위반이다 했더니 점심시간에 찾아가거나 퇴근 이후에 만나자고 하거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제가 참 그래서 얘기 듣자마자 보자마자 안타까웠던 게 야씨 2만원 받는데 고기를 사줘? 게다가 또 상당히 긴 시간을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제가 사회생활이라고 몇 번을 강조하는 게 저희들은 녹취학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상 노조탈퇴라라는 얘기는 3시간 얘기하면 30분도 안 나옵니다 20분도 안 나와요 그냥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도 무한리필집을 갔네요 게다가 네 맞아요 우리 방송에서 자주 나온 그 무한리필집이요 진사들이 유림해서 본점이 명균동했죠 저기 배경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 제빵기사님은 현재 자기 집과 좀 먼 데에서 근무하시죠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아예 타지역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회사랑 얘기를 해서 타지역에 이미 집을 구했어요 했는데 이동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지금 친언니 집에 얹혀 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은 저 멀리 딴 데 구해놓고 거긴 살지 못하고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회사에서 이동을 안 시켜줘서요 네 인사가 무능한 게 아니면 괴롭힘이지요 저희는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맛을 다ophone recognizLED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머리쪽으로 근데 회사에서 원하는 다면이 있으니까 town 왜냐면 아빠가 hep을 하는 건가 Silicon 골라egen 나는 이해가 안 되는illä Loot 진짜 좋은데 유해했고 힘든 마음이 중요한 거 picture ライ갑 이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기사로 전ہ 할 때도 이유를 알면 아 두 분이 술을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빵기사님이 이게 대화가 한참 진행된 후입니다. 아예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중요한 거지? 사장님은 왜 싫다고 하는 걸까? 저는 이게 막 깊게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할 때도 이유가 이유를 알면 아 이래서라고 하고 납득이 가면 움직이거나 뭘 할 텐데 납득이 안 되니까 라고 연차가 꽤 쌓인 언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언니는 나를 탈퇴하라고 설득하라고 왔는데 그러자 그 언니의 반응은 바로 녹음하는 거 아니지 얘기하잖아 라고 합니다. 예 사랑인데 뭐 그런 거야? 우리한테는 좀 알아 모르겠어. 나도 지역구사를 했던 사람이고 나도 매인기사 지역구사를 했던 사람이고 내가 DMT를 하는 건데 민주노에서는 DMT를 그냥 똑같은 구사로 안 하고 근데 그건 입장 차이인 거지 왜냐면 나도 구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서 알게 있고 내가 위로 올라왔고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것도 있고 나랑도 구사를 잘하는 것도 있고 사실 또 회사에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정독과 납득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반응이 없지 않나요? 저는 일단 듣기를 모르니까 저는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로 근데 기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기사들은 다 얘기하면은 네. 왜냐면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사장님 중에 저도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 다 맞추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못하는 말을 대신해줬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다. 네. 점포가 있기에 다 크게 가면 점포가 있어야 돼요. 말투를 들어서는 이 중간 관리자도 너무 내켜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 대사는 또 나오네요. 점포가 있어야 너도 일자리가 있는 거야. 그럼 뭐 배웠나요? 누가 가르쳤나요? 이런 얘기하고 대화가 꽤 길게 이어진 다음에 중간 관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기 노조에 물어보면 안 된다 너. 그래서 재판기사가 웃습니다. 그러자 중간 관리자는 또 같이 웃어주면서 다시 묻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기 노조에 물어보면 안 된다. 근데 그렇다면 말이 돌긴 하니까 나 저도 약간 너가 신고 안 할 거 알고 그러니까 신고자 가면 넌 줄 알고 신고라는 말이 숨을게요. 이거 업무 시간 아니잖아. 또 퇴근했어요. 이거는 회사 예를 들어 만난 게 아니고 그냥 학교 생활이야. 네. 너가 갈 수 너가 어른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무한 리필 고기를 앞에 두고 계속 웃는데 그렇죠. 서로 칼 싸움을 하고 있죠. 너가 신고 안 할 거 알고 내가 만나자고 한 거니까 나 신고 당하면 어? 너인 줄 알 거야? 그러자 제빵기사는 신고라는 말이 너무 웃겨요. 그러자 중간 관리자는 그리고 근무 시간 아니잖아. 이 얘기는 노조를 통해 항의 받은 것을 나도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중간 관리자가 이거는 회사 BMC로 만난 게 회사 BMC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라면서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두둔합니다. 이게 이 파워게임의 재미있는 점인 게 회사가 무서워서 이 자리까지 내가 나왔다. 만 노조도 무서운 거죠. 저는 이 신고라는 말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녹취들이나 그 제보를 보면 그 신고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것도 교육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고 당할 것 같은 말이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이겨낼 만큼 회사가 무섭죠. 아 정말 그리고 아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신고 기억해보세요. 네 신고 신고 이거 신고 신고라는 말을 씀으로써 사실 신고 이게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 BMC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탈퇴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신고가 아니에요. 근데 신고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게 마치 뭔가 되게 뭔가 엄청난 걸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가 작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되게 재밌네요. 우리 요파씨에서 이제 주로 질문이 이제 최고의 방어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질문이 내가 이거 물어봤다고 신고할 거야? 이거요? 어디다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고한대. 네?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한대. 뭐를요? 어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자백을 받아 냈어요. 그렇죠. 질문에 질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이 제빵기사님들 걱정이 돼요. 이 녹취력들을 보면서 사실 이 녹취 확보하신 제빵기사님들이 되게 탁월하게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95% 이상은 이렇게 못합니다. 맞아요. 네. 자 이 두 분이 이제 아무래도 무한 리필이 있다 보니까 대화가 되게 길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시죠. 얘기해줄게. 회사가 원하는 길이 이쪽 노조야. 그런 것 같아요. 자 본론이 나옵니다. 얘기해줄게. 회사가 원하는 길이 이쪽 노조야. 자 그러자 제빵기사도 얘기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태도가. 너한테 얘기해줄게. 회사가 원하는 노조가 이 노조야.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얘기해줄게. 회사가 원하는 노조가 이 노조야. 한노 노조야. 그래서 너 오라는 거야. 그래야 가기가 편하다. 이제 다 얘기해줬다. 알아들었어야죠. 알아들었어야죠. 끝나면. 그래서 너 오라는 거야. 자 제가 지운 부분은 지역 이름입니다. 네. 그래야 지역을 가기가 편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면 먼데 살도록 계속 두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원래 이동하도록 다 정해져 있던 거였는데 안 보내줘놓고서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위치를 아는데 출퇴근이 아예 불가능한 거리예요. 하루에 오가려면 장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가 달라요. 도가 도도도도도 이렇게 달라요. 맞아요. 이게 충청남도 충청북도 아니야. 되게 먼데입니다. 이걸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항공노총을 가입해야 잘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는. 자 그 다음에 결론을 냅니다. 삶으로 돌아옵니다. 나 이제 다 얘기해줬다. 그런데 이거 다른 데서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아들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나 잘린다. 너 내가 우리 애기들 둘인데 내 밥줄 끊어놓지 않겠지. 크아. 아 이거 전 이 대화를 보는데 진짜 뭔가 마음이 되게 진짜 너무 좀 그랬어요. 아 이 뒤에 대화는 애기 이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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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더 감성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부분을 편집하면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회사가 하는 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두 사람 다 회사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재판기사가 말합니다. 애기 진짜 이쁘던데요. 중간관리자가 말합니다. 나 안 닮았어. 아니요. 눈이 진짜 닮았어요. 아빠 눈이지. 진짜요? 닮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둘이 닮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눈 큰 애 처음 봐요. 원래 첫째는 눈이 컸었는데 둘째가 더 크게 태어났어. 그런데 내가 동공이 크거든. 주로 이런 대화였어요. 사는 얘기였어요. 이분도 어쨌든 계속 나와서 걱정하는 게 신고할 거 아니지라고 하고 사실 퇴근 이후에 애가 둘이잖아요. 애가 둘인데 퇴근 이후에 만나서 몇 시간 동안 기사 한 명을 붙잡고 밥을 먹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 이 BMC가 이 조합원 말고도 여러 조합원들한테 연락해서 밥 좀 같이 먹어달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외식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한테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냐하면 처음에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에 대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문도 퍼뜨리고 다녔었어요. 그 소문 많이 퍼뜨렸습니다. 제가 뭐 허영인 회장님 죽으라고 무슨 영정사진을 만들었다. 정치계로 나가기 위해서 저러는 거고 제 곧 정치 나갈 건데 너네 다 버려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탈퇴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저러 진짜 왜 저럴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원장에 대한 흑색 선전이야 뭐 100년 된 기술이고요. 그래서 왜 저럴까 진짜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당하면 화나죠 일단. 까보니까 회사의 압박이 어마어마했고 심지어 돈까지 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억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100% 동감은 하진 않아요. 회사에서 시킨다고 죽으라면 죽을 건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하고 하지만 어쨌든 압박은 심했던 거니까 모두가 괴로운 거예요. 모두가 그 몇 사람이 이거 민주노총 없애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직원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위에서 몇 명이 민주노총의 파일을 줄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고 관리자고 지금 다 괴롭네요.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많은 CEO와 대주주 겸 회장님들이 있어요. 네. 세상이 어차피 네 맘대로 되지 않는데 왜 굳이 이런 문제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추측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 때문에 괴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직구조화가 잘 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려면 메시지가 내려올 곳이 한 곳 말고 없어요. 보통은. 근데 이게 진짜 약간 타임리프몰인 것 같은 게 노조 지부장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야 라는 말도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아휴 정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시회장님 그 안 망하면 또 보고 네. 버텨보겠습니다. 네. 망하면 그 직전에 또 봅시다. 네. 민주노총 화상식품 노조 파리바게티 지회 임종린 지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탄압하는 쪽과 탄압당하는 쪽을 만난 것 같지만 그냥 다 탄압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탄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도 있고 견제도 있습니다. 큰 회사라면 그래요. 왜냐하면 노조는 세력이니까 그리고 원래 회사가 만들어진 본사에 세력이 있고 이 세력들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게 노사관계죠. 네. 그래서 견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견제를 건강하게 하라고 노동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한 견제가 이뤄지라고 두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는 사회상에는 일단 고통받는 거의 모든 직원들 그러니까요. 지금 모두가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결국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가 있어요. 아주 극소수를 위한 플레이입니다. 경제지가 얘기하는 노조 혐오론의 허상이 이렇습니다. 그 실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공무총 소속 노조원들 얼마나 힘들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 지금 제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녹취를 남겨주신 분들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 못하신다고요? 사회생활 너무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공포에 시달려도 1대1로 대화하는데 하하하 웃지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애기 이쁘단 말하지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서로 진검승부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포가 아니고 실제 피해자잖아요. 지금 지역을 옮겨주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의 이야기 잘 다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좀 물어보고 다녀라. 이 새끼들아.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익숙한 말투였어요. 그냥 전화해봤어 이거. 네. 영업 압박 시달리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할 때 맞아요. 말 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직으로 커리어를 정한 친구들의 연락을 끊으면서 느끼는 되게 안타까운 기분이 살짝 있었거든요. 20대 때. 네. 그런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지내나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 네. 내가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될 때 이 어깨에 지워지는 무게가 있거든요. 그 무게를 악용하는 사람 숫자 겁나 적습니다. 그 사람들만 혼나면 되는 문제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네. 목요일에 그하실이었고요. 많은 언론인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음 많이 내주십시오. 내일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헬마우스 코너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헬마우스가 또 만용을 부르셨습니다. 게다가 또 헬마우스 채널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늘었을 거 아니에요. 네. 풍성한 내용을 준비해왔는데 다행히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다 마음에 썩 듭니다. 지금 저희 아카이브는 거의 웹소설 작가예요. 세이브 원고가 헬마우스 코너로 내일과 모레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요성균 PD와 윤세민의 테스트였습니다. 421회 목요일 순서 그것은 알기 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 I, B, W, K